Q. 아, 여기가 음미타입니다. Q. 아, 저 음악을 좋아해. Q. 아, 저 음악을 좋아해. Q. 아, 저 음악을 좋아해. Q.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겉바속초를 몰라요? 겉바속초를 몰라요? 겉바속초를 몰라요? 겉은 딱딱한데 속을 눌러가지고 너 어디까지 겉바속초를 할거야? 겉바속초를 할거야? 겉바속초를 할거야? 겉바속초를 할거야? 자 방문하세요 말로 안하고요! 말로 해! 니 토론회 끝은 언제일까요? 정치님이 descendants을 양!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이거는 진짜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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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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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최수 먼저 냐? 토론 속에 한 번 막먹어 쉬워서 이 자식! 토론 속에 한 번 막먹어 쉬워서 이 자식! 토론 속에 한 번 막먹어 쉬워서 이 자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최수 먼저 냐? 제이형은 BX에 놓고 옵니다! 제이형은 BX에 놓고 옵니다! 뭔데 이거? 이거 뭐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제이형 씨 신고 신겼습니다. 샤워할 때! 샤워하면 안 돼! 손 하면 안 돼! 뭐야? 뭔데? 올바른 시작! 샤워할 때 새 숨어 다녀! 샤워필 때 새 숨어 다녀! 샤워할 때 새 숨어 다녀! 샤워 다녀! 약 숨어 다녀! 토론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시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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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지은 지은! 지은! 지금이래 지금! 이게 싫어? 바로바로바로바로! 제발! 고구마야! 네! 야 주관아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해버리면 얼굴에 거품 먹고 맵고 난리 납니다! 누가 이렇게 더럽게 몸으로 뱉나요? 그리요! 솔직히 살...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사장님 양치입니다! 여러분! 양치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네! 샤워도 아침에 하죠? 아니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합니다! 오늘은 다 하겠어요! 아침에! 아니! 잠깐만! 4구여러면! 4구여러면! 얼마나 2발을 생기지 마야 됩니까? 잠깐만! 잠깐만! 4구여러면! 4구여러면! 아니! 얼마나 2발을 생기지 마! 머리 만지는 거!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호가 머리 만지지 마! 호가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네! 이야기 하시죠! 제가 재협씨 너무 못생겼습니다! 제가 만져드리겠습니다! 어 네! 나는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이야기 하시죠! 자! 양치! 자국을 나면 입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만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 또 마시기 말고 양치를 하다니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한 15반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아니 똥내가 뭐예요!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나는 거를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있습니까? 바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말로는 아닌데!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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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미안하다! 아 자꾸 물! 자꾸 물 떨어질 때! 손! 손! 고민해! 손!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양치는! 네! 샤워할 때! 네! 별게임이다! 맞습니다! 양치는 먼저 양치를 하고! 뭐 할 거 한 뒤에 샤워를 하던 거! 아니면 샤워를 하고 할 거 한 뒤에 양치를 하는 겁니다! 샤워와 양치는 별게임으로! 샤워 끝날 뒤 양치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한다! 어? 양치도 하고! 샤워도 다 하지 그러세요! 화장실 갔다가 샤워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안에 샤워 보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팩트를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도역하고 있습니다! 곤란을! 곤란을 가리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보통 사람이! 껍질부터 하나요? 아니면 속에부터 하나요? 껍질부터 합니다! 껍질부터 합니다! 그죠? 아니 속부터 하죠! 속부터 하면 속이 다쳐요!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 나오고! 맞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거쌍해요는 없잖아요! 겉부터 하면 끌어옵니다! 그래서 세수하면서 먼저 껍데기를 씻어야! 네! 그 다음에 양치를 드려다니!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십시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했네! 뭐 그런거죠?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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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치! 그 사이에 넘어서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되죠! 그래요! 이런 양아치가 되죠! 아! 대박! 양아치는 아니야! 억지로 미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금 이 토론에 서로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아치는 바로 너이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거에요! 네네네! 또 얘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아름씨!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세수하고 하겠습니다! 네! 세수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세수할까요?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자 여러분! 자 빨리 갈까요? 뭐 꼬거나 막 이런거 하지마요! 아 그렇죠! 안 하죠 그런거! 자 갑시다!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자!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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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앞으로 숙으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요? 네! 앞으로 숙이면 안되지 않니? 모자 말입니다! 태형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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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공수를 쓰려고 해요 어디서! 와라! 오케이! 와!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야? 시작합시다! 자! 안 먹는다야?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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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 켜지마! 다리 켜지마! 안경 잡고 있는데 왜 만든 거야? 하하하하! 아이! 진행을 해주세요! 어! 자! 다시마씨! 우리! 다시마씨요? 아이! 다시마 먹는다! 아이! 아이! 다시마 먹는다! 초초바로 태도하겠습니까? 초초바로 태도하겠습니까? 초초바로 태도하겠습니까? 다시마! 손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않을게요! 자! 손 안 들게요! 초초바로 해도 될까요? 네! 자! 말씀해주세요! 뭐야? 왜왜왜왜왜? 자! 왜왜왜왜? 왜왜왜? 야! 머리 만지지마! 머리 만지마! 머리 만지마! 머리 만지마! 머리 만지마! 안경을 봐줍시다! 제대로 보세요! 와봐! 안경을 봐줍시다! 제대로 보세요! 안경 맞춰! 안경을 봐줍시다! 안경을 봐줍시다! 와봐! 안경을 봐줍시다! 됐어! 네! 한국에서! 3대 복권으로 꼽히던 해군이 있어요! 첫째 로또, 둘째 영국 복권, 셋째가 바로! 다시마 두 장입니다! 다시마 두 장에요! 그렇죠! 태궁이 위대한다는거죠! 세은! 다시마는 곧 태궁입니다! 여러분! 다시마 Jasק! 아십니까! 다시는! 다시 typing 넣지 마! países 다시맙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맙력 필요하고! 자! 연기가 6팀 apt2 발 Auft! 자,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 잠시만. 더군다나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파이다 씨, 파이다 하면 진행을 좀 해주세요. 자, 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중계대 해주셔야죠. 봐라구요. 자, 보세요. 다시마. 여러분, 다시마 원래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돈 주고 싶음을 사놓고 안 먹습니까? 뭘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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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는 보통. 보통. 다른 음식에 쓰는데 어떤 용도를 씁니까? 육수. 동물의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여덟이 다 먹지요.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Bon 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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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안경 말고 라멘이 필요하겠다. 여튼 저는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마까지 먹어둬야 라멘의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마 3행시에서 돈 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생각합니다. 갑자기요? 무슨 토론이 있다고입니까?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이렇게. 오케이, 다시마입니다. 갑자기 토론이 예능이 되었습니다. 다! 자, 그런 거지 뭐. 시작이 어려운 거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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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미없었다고 하늘은 사! 얘기하십니다. 자, 그쪽 팀은요? 자, 가! 다시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시! 시영이 형도 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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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완야 씨! 네? 어떤 식으로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까요? 저는 가시마랑 일단은 너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시마가 왼 뛰어났습니다! 가시마가 왼 뛰어났습니다! 가시마는 한 번도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시마가 왼 뛰어났는지 솔직히 저 모르겠습니다! 가시마는 해초 아닙니까? 몰라!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자, 다음 소재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켓은 밥을 먹는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시작하면 시작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밥에서 밥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안 먹어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국밥에서 탄수화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 먹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국밥에 밥을 먹던 시, 식혜 있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국밥과 식혜가 지금 동일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영희 씨! 자, 인정 못합니다! 결론은 끝났습니까? 말고요? 결론은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남준 씨! 김남준 씨! 김남준 씨! 대답... 네! 네! 대답... 우리 식혜의 바발목들! 식혜의 바발목들! 어떻게 저합니까, 교훈 씨? 저는 일단 식혜의 바발목들! 와! 자, 한 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하시죠, 대형 씨! 일단은 식혜에서 바바를 안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국물 음식들도 밥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식혜라는 것은 천년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식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을 유래가 어떻게 되니까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조용하시고! 자!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 말이면서! 네, 맞습니다! 진물은? 진물이 갑니다! 진물... 닦을 말씀하시나요? 진물은 아플 때 나온 겁니다! 당신은 아프십니까? 네, 진묵이... 자, 한번 하겠습니다! 밥알이 만약에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면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밥 뒤에 알이 묻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어요! 밥알은 이미 식혜의 국물을 짜름으로써 이미 그 소임을 다 한 겁니다! 다 했죠! 다 했죠! 자, 처벌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밥알이 메인이었다면 우리의 밥 없는 캔! 식혜에서는 밥알이 잘 나오도록 유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밥알이 나오지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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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혜 혜자로 해! 혜자로! 혜자로! 너무 성공합니다! 으! 아우 다인!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소 만약의 BTS의 일곱 명 여섯 명이 어딘가 놀러오고 한 명을 두고 간다 나머지 한 명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쵸 식혜도 마찬가지로 한 범입니다 그게 한 명이 쌀인거죠 그렇죠 쌀 밥알과 식혜 이 물 둘이 한몸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밥알이 굉장히 성섭해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마세요 자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재현 씨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표자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가장 괴롭히는 질병 바로 비만입니다 식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만이 될 환경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케이아이돌 아니겠습니까? 항상 식단거리로 엄격하게 식혜에 밥알까지 먹으면 식단거리를 안 하잖아요 내일부터 갈 끌려고요 당신은 아무튼 밥알은 나빠요 이산가족을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밥알 끼리를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광탄도 일곱 명이어야 광탄이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는 이미 봉든을 채우겠습니다 자, 윤기형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나옵니다, 주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와, 어디가 부러예요? 오와, 씨! 제이홉 씨는 절대! 던포도를 넣지 못합니다! 와, 저는 진짜 큰 부러입니다! 저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아합니다! 호 없습니까? 오케이! 내가 호가 안 썼어요! 아, 진짜? 호인 사람이 여기 올래요? 나도 먹기는 하는데! 야, 바꿔 그러면! 지민이 싫어하는데! 야, 난 먹긴 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드립도 안 하고! 우리 친구가 왜 드립도 안 하고! 야, 새로운 의자가 차가우니까! 식빵의 건포도! 부록! 호! 호! 부록!입니다! 아, 맞습니다! 식빵의 건포도를 왜 먹습니까? 그쵸! 저는 이게 자체가 아니에요! 식빵의 건포도는 외국에서도 악마의 음식이라고 할 만큼! 사실 존재 자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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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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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질! 사태질! 자, 사태질 하지 마세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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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사태질 하지 마세요! 맞다. 사태질 하지 마라. 그림 바로 만나. 시계? 시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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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본가도 아닌 사람들아 식빵의 건포도를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요? 맛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들었겠지! 잠시만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악마의 음식은 악마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빵. 언어학적으로 접근할게요. 굉장히 발음이 거칩니다. 그렇죠? 이런 식빵. 그렇죠? 근데 추가해보세요. 아주 발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식빵은 너무 거칠어요. 언포도가 들어 가야. 좀 더 중화가 됩니다. 아,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반론해보겠습니다. 수성이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빵. 그런데 왜요?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덧지 마세요. 자, 만남님의 건포도. 3인씩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포 포도당 도 도 도 도 도 맘들어있는 거. 좋아합니다. 맞지 않지? 좋아요. 좋아요. 빵에 건포도는 근데 허용을 못 하겠어요. 왜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 그 씹으면서 그 폭신함과 그 빵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뭔가 그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포도도 고소한데 건포도 맛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빵 먹고 포도를 드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건포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식빵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소크라세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세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세스예요? 뭐라고요? 소크라세스를 따라 안치면 소크라세스 소크라세스의 명언인데 왜냐하면 건포도라는 것은 식빵에 부족한 부분에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포도는 식빵에 부족한 맛을 채워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식빵만으로도 완벽한데 누가 맛에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배울 거라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유식빵도 안 되고 식빵 안에 다른 거 다 뜨면 안 되지 식빵만 먹어야지. 무슨 일이 아닙니까? 그냥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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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율씨 옛날에 그리스 로마 씨나 보셨죠? 네. 식빵이 뭘 먹습니까? 와인이요. 그쵸? 와인 먹잖아 와인.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쵸. 그 포도주가 지금 미성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포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두 큰 뜻을 모르고 근데 근데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레스토랑 가서 건네서 드세요. 너무 많아.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건포도 들어가 식빵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왜 먹어요? 그걸 사서. 식빵을 버려왔잖아요. 그냥 식빵 드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 만약에 세상은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네. 근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포도 식빵을 하나 주고 네. 굶지 마라. 네. 라고 지어주는데 이거 먹습니까? 아 그거 먹죠. 그거 먹죠. 그거 먹죠. 가방이 가로. 가방이 가로. 다 먹어요. 저는 전 그래도 안 먹습니다. 식빵에 건포도 있는 걸 먹는 것은 해산물을 먹는데 돈은 씹어요. 그 돌 먹습니까? 먹죠. 해청해야죠. 먹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돌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결빈인데 저는 빵에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그 빵과 건포도를 따로 다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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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재혁씨가 뭐라 하셨냐. 컴포도랑 식빵을 따로 팔면 문제가 된 여러분들이 이제 식빵이랑 건포도를 따로 싸서 수십만 원하세요. 나 이렇게 자 다들 자 다들 상대방을 가리킬 때 다 손아쳐가세요. 알 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건포도 식빵이란 것은 이제 뭐 하와이안 피자 뭐 민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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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전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민트초코 자 여러분 야 이거 하기에 코 안 넣는 거 보이냐? 아 뭐예요? 안 넣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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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좀 지워졌어요. 감탄! 제가 봤을 때 지민이 형 아님 지민이 아님 윤기 형이에요. 그래 남자라 내가 잘했다 안 넣는 거 박지민은 너무 두껍게 써서 안전히 입고 있습니다. 저는 얇고도 근데 솔직히 방탄 달려놔서 이거는 방탄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그냥 미지워 이거 다녀! 자 멤버들 시민이 와 진짜 야 자 우리 시민이가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재밌게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즐거웠고 네네네 어 상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달려라 방탄 한 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 아 진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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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감독이 단련하나를 치면서 대파맛으로 멋진다! 자, 단련하나를 드러낸다! 정하랑 박범! 정하랑 박범! 정하랑 박범! 네!